소카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4500원 비중은 16%입니다. 현재 오늘 좀 강한 상승 나오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가 지난 팔거래일 내내 계속 자사주를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3배나 늘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끝이 날지 차트적인 면에서는 어떤 관점이 유효할까요?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사실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 지금 이은주 앵커 얘기만 듣고 보면 충분히 어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의 어떤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 흐름들이 어때요? 지난번에 이 고점대에서 크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 거래가 지금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윗고리 양봉 당시의 거래량도 오늘 돌파를 해주면서 고점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 가면 1차적으로는 조금 이경이 벌어지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들이 이제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고 하면 결국 이쪽에서 크게 움직여주었던 자리들 2만 원부터 2만 3천 원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내일 정도쯤에서는 한번 일부 3분의 1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갖고 가 보죠. 그렇게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매직 솔루션에서는 전혀 매도 시그널이 없어요. 이 다이아도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시그널선도 커지고 있죠.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내일 만약에 또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는 흐름이라면 이 다이아와 캔들과 시그널선과의 이경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홀딩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 그러면 일부 3분의 1이라도 2분의 1 이익 실현 나머지 물량은 홀딩 하면서 매매가 자신 있으시면 밑에서 다시 재국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잡아가도 이 제로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미 있게 좀 여러분들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매직 시그널에서는 매직 차트에서는 매도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는 만큼 오늘 종가만 잘 버텨준다라면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